주부나라 먼저 심지를 파내야 합니다 양배추는 껍질도 잘 안 까지는 데다가 뭘 그리 숨기고 싶은 게 많은지 심지도 잘 안 빠집니다 심지가 아주 곧은 양배추인가 봅니다 이렇게 심지 쏙 뺀 거는 사용할 때가 있으니까 가만히 두시고요 양배추 물을 미지근한 걸로 하셔야 됩니다 미지근한 물을 속심지에 넣어서 잠시 두세요 잠시 한 5분만 두셔도 됩니다 심지가 꼭 고고 따라오세요 이것이 뭘까요? 영상에 보면 심지 뿌리 머릿속에서 뿌리 내려가지고 흙속에다 심어 놨는데 양배추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화분이 작아서 그런데 화분을 큰데 씹으면 충분히 집에서 입장을 따서 드실 수 있을 정도로 무공회를 아주 잘 자랐답니다 양배추 약 많이 치는 거 잘 아시죠? 이렇게 하면 약 전혀 치지 않고 좋은 영양제 주면서 무럭무럭 잘 키워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부터 뭘 할 건지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